올 하반기 대전, 세종, 충남 지역에 매입 임대와 공공분양, 행복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95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.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하반기 3가지 공공주택의 지역 공급 물량은 대전 2,931가구, 세종 1,377가구, 충남 4,689가구 등 모두 9,50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요 공급 내용은 대전에서 매입 임대 959가구와 천동 3구역 공공분양 1,328가구, 세종의 행복도시 4의 1지구, 공공지원 민간임대 536가구, 천안 부성지구 행복주택 730가구 등입니다.